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원시각장애인 복지관의 임경억입니다. 자 여러분들 주말을 거치면서 2차 교정문제를 얼마나 풀어보셨나요? 이제 시험도 이번주 토요일부터죠. 이번 토요일부터가 아니라 토요일날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한번 여러분들의 교정 얼마나 잘 푸셨는지 한번 답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확인합시다. 자 1번 문제가 뭐였었죠? 요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다 떨어먹고 털터리가 되는 사람이 많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자 재산 아이제자로 되어 있죠? 떨어먹고 다 떨어먹었다 이거죠? 그 다음에 털터리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 어느 답을 찾으셨나요? 답을 열어주시죠. 자 여기서는 떨어먹고 떨어먹고를 털어먹고로 수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은 다 털어먹었기 때문에 털터리가 됐다. 근데 여기서 털터리 할 때요 우리가 흔히 빈털터리 라는 말을 많이 쓰죠. 예 빈털터리 앞에 빈자를 붙여서 그래서 빈털터리 나 그냥 털터리 나 같은 의미입니다. 예 빈털터리 그냥 털터리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다. 자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을 다 떨어먹은 게 아니라 다 털어먹었기 때문에 털터리가 되는 거죠. 그죠? 털어먹었기 때문에 털터리가 됐다. 기억하시면 헷갈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2번 문제 확인합시다. 2번 나이가 들수록 세상 인심이 연연히 변하고 있음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자 여기서 나이가 들수록 세상 인심이 연연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절실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어떤 게 답인가요? 답을 확인합시다. 예 바로 연연히가 아니라 연연히죠. 자 해마다 세상 인심이 해마다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이 뜻이죠. 그래서 연니언의 년이 그렇게 연연히가 되는 것. 자 그렇게 해마다 해마다의 의미를 가진 것이죠. 이때는 그 뒤에 연은 두음법칙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니은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연니언이 그래서 또 이거 또 그런 게 있죠. 여러 해를 거듭하다 이런 것을 연년세세 또는 세세연년 이때도 앞에 연은 이응의 연이지만 뒤에 연은 니은의 년 그렇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3번 확인합시다. 햇숙을 넣어 만든 쑥떡이라 그런지 향이 짙다. 예 짙다에서 받침은 티읕으로 되어 있고요. 자 햇숙 자 햇곡식 뭐 뭐 이런 그 해 나온 그 이런 것들을 주로 이 해자를 많이 붙이죠. 햇병아리. 자 그래서 햇숙을 넣어 만든 쑥떡이라 그런지 향이 짙다. 답을 확인합시다. 네 여기서는 햇숙 할 때 여기서는 쑥 앞에는 햇이 붙는 게 아니라 해가 붙습니다. 자 우리가 그 해에 나온 것들을 이 햇이라는 그 접도를 붙이는데 그래서 뭐 햇곡식 햇과일 또 햇병아리 그렇게 되는데 근데 왜 여기는 왜 햇이 아니라 왜 해가 붙습니까. 예 뒤에가 된소리나 아니면 거센소리 자 된소리는 뭐죠. 쌍기역 쌍디그 쌍지역 쌍시역 이런 걸 된소리라 그러는데 이런 된소리가 바로 나올 때는 햇이 아니라 그냥 해가 붙습니다. 시옷 안 붙습니다. 그리고 거센소리가 붙을 때도 마찬가지죠. 자 거센소리가 뭐죠. 치읍 키역 티읍 피읍 이런 거. 그래서 그 해 나온 콩을 햇콩 그럽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시옷이 떨어져서 그냥 해 콩 그러죠. 예 그래서 뒤에가 쌍기역 쌍디그 뭐 이런 것처럼 된소리나 치읍 키역 티읍 피읍처럼 거센소리가 올 때는 시옷이 안 붙은 해가 붙고요. 그 다음에 또 주의할 때 할 게 햇살 있죠. 어 그러면 쌀 그거는 쌍시옷 즉 된소리가 그러면 그것도 햇살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는데 그런 만큼은 또 해 밑에 비읍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햇살이 되죠. 햇살. 왜 그 아니 왜 그거는 왜 햇숙은 그냥 햇숙인데 왜 그거는 햇살이 됩니까. 똑같은 쌍시옷인데 그 쌀은요. 우리가 옛 말에서 그 앞이 비읍시옷의 쌀이라고 보았던 거죠. 비읍시옷. 예전에는 하병병서가 있었죠. 하병병서. 그래서 그게 비읍시옷였는데 그 비읍이 해 밑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햇살. 뭐 맵살. 좁쌀. 다 그러죠. 그래서 그때는 비읍이 들어가서 맵살. 좁쌀. 햇살. 예. 그렇게 된다라는 것. 그 외의 것들은 뭐 햇곡식. 또 뭐 햇과일. 전부 다 그렇게 된다라는 것.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4번 확인합니다. 하다가 말거라면 숫재 안하는게 낫다라는 내용이죠. 예. 하다가 말거라면 거람이 맞나요. 숫재. 아이째자로 되어있죠. 안하는게 낫다. 나 밑에 시옷이 되어있는데. 답을 확인합시다. 네. 여기서는 숫재입니다. 숫재. 자. 여기서 숫재는 어떻게 썼냐면. 수 밑에 시옷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는 어이제자로 해주셔야 되죠. 예. 하다가 말거. 이 것은 것. 것의 구어체죠. 그래서 말것이라면. 그런데 말거라면. 다 같은 의미에요. 숫재. 예. 안하는게 낫다. 뭐 낫다. 이때는 시옷 받침에 낫다가 맞죠. 예. 그렇죠. 낫다. 그 다음 5번 확인합시다. 고위당직자는 기자들의 질문에 어물쩍대며 딴청을 피웠다. 답을 확인합시다. 네. 어물쩍이 아니라 어물쩍. 기억받침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물쩍 넘어가고 이런게 아니죠. 어물쩍. 우린 발음은 대부분 이응받침으로 해줘. 어물쩍 넘어가지마. 대충 넘어가지마라. 뭐 이런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는 받침이 기억. 어물쩍. 어물쩍 넘어가지 말고. 어물쩍 거리지도 말고. 어물쩍 대지도 마라. 예. 그렇게 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6번 확인합시다. 어린 꼬마는 때꾹이 깨지지하게 흐르는 패딩을 입고 있었다라는 내용인데. 자. 어린 꼬마는 때꾹. 예. 때 밑에 시옷 되어있죠. 예. 때꾹이. 예. 꾀지지하다. 아이께. 그 다음에 어이 제재. 그렇게 되어 있고요. 흐르는 패딩. 자. 패딩. 아이에로 되어있죠. 패딩. 예. 자. 요런것들. 어떤게 답일까요. 답을 열어주시죠. 네. 꾀지지하다. 할 때요. 자. 이 꾀지지지해 모두 다가 모음이 오이웨자입니다. 그래서 쌍기역에 오이 꾀 또 지읒에 오이죄. 예. 꾀지지해 하답니다. 꾀지지해 하답니다. 그렇죠. 요런거 모음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옷이 꾀지지해 하다. 꾀지지해 할 때 모음이 전부 다 오이 꾀. 오이죄 오이죄. 예. 그렇게 꾀지지해 하다. 그러면 우리 노래. 뭐 산호라면 이란 노래입니까. 여기서 쩨쩨하게 굴지 말자. 할 때 쩨쩨하다. 그건 어떤 쩨쩨죠. 아이째쩨입니까. 오이째쩨입니까. 오이째쩨입니까. 예. 고놈은 어이째쩨죠. 예. 쩨쩨하게 굴지 마라. 어이째쩨다. 그렇죠. 예. 그런것도 같이 알아두시고. 그 다음 패딩. 요거 잘 알아두세요. 요 1, 2, 3. 저기. 아이예쩨 패딩입니다. 요거. 요거는 외래어에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죠. 아이 패딩이지. 어이 패딩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 물 마실 때 쓰는 패트병. 자. 고때는 아이입니까. 어이입니까. 패트병. 예. 고거는 어이째쩨죠. 예. 어이. 그렇죠. 예. 어이. 패트병이다. 예. 고런것도 같이 알아둡시다. 그 다음 7번 확인합시다. 자 이제는 보니까 옛날에 동요의 가사인데 제가 참 좋아하던 동요 중에 하나입니다. 낮에 나온 반달은 하얀 반달은 해님이 쓰다버린 쪽박인가요? 꼬부랑 할머니가 물 길러 갈 때 치마끈에 딸랑딸랑 채워줬으면. 자 아마 요즘 분들은 이런 동요 전혀 모르실 것입니다. 예. 트로트는 알아도 이 노래를 모르는데. 이거 상당히 멋진 동요인데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한번 유튜브에서 낮에 나온 반달 동요 한번 때려보십시오. 그러면 아주 멋진 노래가 흘러나오게 되는데. 자 우선 그건 노래는 노래고 답부터 말하시오라고 여러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먼저 답을 열어주시죠. 예. 길러가 아니라 길러. 자 길러. 자 이게 기본형이 뭐죠? 우물에서 그 두레박으로 물을 이렇게 길어올릴 때 그 기본형이 깃다죠. 예. 기 밑에 디귿입니다. 깃다. 그래서 이게 활용형이 예. 어 뒤에 자음 어미가 올 때는 깃고 예. 깃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되지만 모음 어미가 올 때는 예. 이 디귿이 리울로 바뀌죠. 이거를 우리는 불규칙 예. 디귿 불규칙 이제 변화가 이릅니다. 나는 용운인데 이때 깃다 그 다음 길어 해서 길어 길으니 이렇게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을 길러 가는 게 아니라 길으러 가는 것이죠. 예. 물을 길으러 가는 것이지 길러 가는 게 아니다. 그런 거. 물을 깃고 길으니 길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 자 여기서 여러분 낮에 나온 반대는 하얀 반대는 자 해님이 쓰다. 자 우리가 주로 해님 그래서 사이시옷을 넣지만은 이거 넣으면 안됩니다. 예. 해님 달림 할 때 해님이 아니라 해님. 왜 시옷이 안들어가죠. 시옷은요. 명사와 명사 사이에 들어가는데. 자 여기서 해 플러스 님. 님은 뭐죠. 명사가 아니라 이건 전미사입니다. 상대를 높여 선생님 할 때 님. 이건 전미사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사이시옷이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해님이 쓰다버린 쪽박인가요. 꼬부랑 할머니가 물 길러 가는 게 아니라 물 길러 갈 때 치마 끝에 딸랑딸랑 채워줬으면 이라는. 자 요렇게 어미 변화가 일어나는 문제들이 종종 나오고. 요런 것들이 약간 좀 까다롭죠. 까다롭지만은 요런 것들이 종종 시험에 나오니까.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반론 확인합시다. 전화가 자꾸 와서 잠을 잘래야 잘 수가 없구먼 그래. 답을 열어주시죠. 네. 잘래야가 아니라 자려야. 말은 우리가 잘래야 잘 수가 없다라고 하지만 정확한 표기는 자려고 해야가 줄어서 자려야. 나는 금강산에 갈래야 갈 수 없는 곳이다. 갈래야 갈 수 없다가 아니라 가려야 갈 수 없다. 아무리 가고 싶어도 못 간다 이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가려야 갈 수 없다. 그 사람은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미워하려야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 그럴 때 자 그래서 뭐뭐 할래야가 아니라 하려야 잘래야가 아니라 자려야 이렇게 해야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맨 끝에 억구먼 그래 이거 다 맞는 표현이에요. 억구먼 그래. 억구먼 그래. 뭐 억구먼 그래가 줄게 되면 억구먼 그래. 이렇게 줄어들 수도 있다. 9번 확인합시다. 오늘은 하늘에 구름량이 많아 비가 올 확률이 높대. 자 높대 할 때 아이대로 돼 있고요. 자 구름량. 자 리얼의 양 돼 있죠. 답이 뭘까요? 답을 열어주시죠. 여기서는 구름 량이 아니라 구름 양입니다. 아니 이거 리얼에 들어간 량 같은데. 자 여러분 이 양이냐 리얼에 들어간 량이냐. 이거를 원칙은요. 앞에 말이 한자냐 아니냐. 이게 달린 겁니다. 앞에 말이 한자일 때는 리얼에 량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노동량 뭐 생산량 뭐 또 뭐죠? 그렇게 들어가고 한자가 아닌 우리 고유어나 아니면 외래어가 있을 때는 리얼이 안 들어간 양이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구름은 순한글이죠. 순한글이기 때문에 구름 량이 아니라 구름 양입니다. 자 알칼리는 뭐라고 그러죠? 알칼리 량이 아니라 알칼리 양. 에너지는 뭐죠? 에너지 량이 아니라 에너지 양. 왜? 외래오니까. 외래오는 리얼 양이 아니라 그냥 이응의 양이 붙는다는 것. 그리고 또 같이 알아두면 좋고요. 확률이 높대. 여기서 아이대. 이거는 남이 말한 거를 내가 전달할 때. 높다고 해. 높다고 하더라. 남이 얘기한 걸 전달해 줄 때. 이때는 아이대. 그 다음 어의대는 어때죠?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이 어의대죠. 자 마지막 10번 확인합시다. 자 기업들이 지나친 과장 경쟁을 벌이면 결국 기업도 망하고 소비자에게도 피해가 간다. 자 여기서 과장 경쟁 벌이면 어떤 게 답을까요? 다음을 열어주시죠. 과장 경쟁이란 말은 없고요. 과당 경쟁입니다. 과당 경쟁. 자 이거는 이런 단어를 알아야지 맞힐 수 있는 문제죠. 과당 경쟁.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런 많은 단어들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책도 많이 읽으시고 신문도 많이 읽으시고 해서 정확한 어휘력을 많이 갖고 계셔야 되고요. 벌이면. 이건 맞아요. 벌리면 아니에요. 벌리다. 이거는요. 어떤 간격을 벌리는 걸 벌리다 그러고요. 뭐 사업을 벌리고 좌판을 벌리고 싸움을 벌리고 뭐 논쟁을 벌리고 뭐 다 이런 거는 벌이다. 라고 한다는 것 기억하시고 자 그럼 내일 이제 3차 교정 문제와 저명 문제를 소개해드리고 또 수요일날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